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시교육청 자료, 작년 자료인데요 심의건수 대비해서 맞학폭 비율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높습니다 43%까지 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이 비율이 더 증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봤을 때 학교폭력의 문제는 계속 증가 추세고 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아까 여기는 서울시교육청만 한도에서도 이렇게 손방권의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맞학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폭을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고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내가 맞학폭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경우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든지 또는 맘카페에서 잘못된 조언을 받고 무조건 신고 나도 같이 해보고 본다 나는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게 자녀들한테 도움이 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안내 전화를 드리거든요 학폭에 접수되었습니다라고 전화를 드리면 학부모님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저 때는 이런 게 학폭이 아니었고 일상 다반사였는데 이게 학폭이 되나요? 왜 학폭인가요? 라고 그거를 납득시키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득을 시키고 그러면 저희 아이가 이걸로 인해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저의 아이도 피해를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저희도 신고할게요 이렇게 되면 갈등이 계속 심화가 되는 거죠 해결은 안 되고 또 폭력이라는 게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도 더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경미하고 서로가 오해하고 감정에 의해가지고 증가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실제 사례들을 접하면서 느낀 거는 새로운 패턴들의 양상의 그런 폭력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는 그거를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형태들이 지금 세대에는 지금 시대에는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이버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예전에 저희 어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아이들에 대한 폭력을 바라볼 때는 어른들이 기존의 인식만으로 그걸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를 좀 안 하거나 그다음에 집안이 좀 어려워서 다른 아이들한테 돈을 갈치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죠 저희들이 인식하는 학교폭력은 그런데 지금 새로운 패턴의 그런 범죄 유형들을 폭력의 형태를 보면 지금 상위의 가정 형편을 갖고 있거나 중위권 이런 학생들의 저런 사이버 폭력 형태가 가위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학업 성적도 우리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가해자 되지 않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나 통계는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고 중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어떤 가해 조치의 변화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메타버스라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버스라는 게 아바타 같은 그런 나를 대체한 조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교환해서 메타버스 안에서 어른들은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제페토나 로블록스라고 요즘 아이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안을 실제 들어가 보면 아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아시면 너무 놀라실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본 결과 아바타에 대해서 추행도 하고 좀 강도가 센 그런 행위들도 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 대상으로 아바타를 쫓아다니는 거긴 하지만 그 아이가 나타나면 그 아이가 사용하는 아바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그 공간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이 사안에서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제 취재한 결과 이런 피해 사례를 접었던 사건이었거든요 아이가 부모님은 모른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또 들키면 또 부모님 안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게 폭력인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를 폭력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괴로워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런 부분들 아이들만 겪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92% 이상 중요하다 가해 학생 엄전 대처가 가장 중요하다 35% 거기 보시면 이제 분리 즉시 분리 기간을 연장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사람들이 무려 93.5%가 되는 통계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정말 놀랐는데요 학교폭력 주치사항의 대입 정시 반영 찬성이 무려 91.2%입니다 전 국민이 보존기간 연장 학생부 95.3% 거의 전 국민이 원한다고 봐도 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대중의 심리나 여론이 이번 입법부를 통과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하나 더 찾아봤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이게 이번에 교육부 근절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잉크루트하고 하는 사기업에서 학교폭력 기록 취업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그래서 이걸 했는데 무려 매우 동의가 61.8%입니다 그러니까 학교폭력의 결과에 따라 굉장히 많은 큰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중의 인식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2020년의 행정심판 건수는 480건에서 22년에 889건으로 증가했고요 소송은 111건에서 265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한 현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급별로 보자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중학교 학생들이 좀 비율이 높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처분에 불복하나 보니까 흔히 생각해보면 전학에 대한 불복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대신 좀 놀라운 건 서면사과에도 불복률이 굉장히 높다 13.79% 정도 될 정도로 전반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있다 2심까지 간 것 같아요 행정법원 1심에서 불복하고 2심까지 406건 중에 총 59건이었고 이 중에는 뒤집힌 것은 12건 이렇게 보고되고 있네요 저희가 폭력이라고 부르는 순간 뭐가 반드시 따라오냐면 거기에 대한 책임 즉 처벌을 통한 책임이라는 하나의 방향이 잡히잖아요 제가 경찰서 지나가는데 사랑의 면은 더 이상 훈육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은 처벌받는다는 경각심을 줌으로써 감수성이 올라가고 이거는 국민적으로 받는 일인데 다만 하나 저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학교폭력은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은 다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처벌을 통한 해결 또 처벌을 통한 책임이라고 하는 일종의 모노렌즈에 저희는 또 막다트리게 되고 이 처벌을 피하고 싶은 건 본능이잖아요 사람은 그러면 자기는 그걸 방어해 나가려고 하는 게재를 만들어내서 뭐가 사라지냐 하면 진짜 우리가 신경 쓰고자 했던 피해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못 갖는 경우가 있어요 가해자 처리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방어하게 되고 그래서 아까 막 탁복 이런 것도 그 사람이 나빠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 애도 억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불안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사법적 해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승패 구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구조가 감수성을 올리는 장점은 있지만 해결책에서 이 모노렌즈에 빠지는 면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사실은 법적 개념도 확립이 안 되는 상태이거든요 가기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학자, 법학자, 판사들이나 검사들도 이거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더 확실히 하고 그런 정립을 해나간 후에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로 지금 또 법원으로 가니까 계속 계속 다투는 일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진짜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학부모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희는 해결은 해야 되니까요 사건은 그래서 일단 아까 언급하셨던 것 중에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릴 게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시사일에 나왔던 거 봤는데 거기도 서면 사과를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게 지금 현 상황을 아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13.79%가 불복하는 서면 사과 조치에 서면 사과 자체가 경미하고 아주 학교폭력이 안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사건의 경우에 내려지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많이 다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납을 안 한 상태에서 서면 사과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사과 받아본 경험 중에 제일 기분 안 좋은 사과가 뭐냐면 알아서 미안해 이런 사과잖아요 거기 뭐가 빠졌냐면 인정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조치로 받으면 내가 사과할 준비가 되거나 얘기를 들어볼 게 없이 하라고 강제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이행을 해도 이건 강제적 책임을 맞이 못해 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에 따라 심의로 넘기고 절차 제도 법이 강화될수록 자발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육기관이 자발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제성을 부여한다 이거는 사법기관보다 더 부작용이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저는 책임을 가르치는 건 목적은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 앞에 세 글자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걸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책임이라 하면 자발성 그렇죠 스스로 지기는 책임 일어나면 너의 행위는 불법이야 범죄야 폭력이야 이렇게 가는 순간은 그 자발성을 인식하기는 좀 떨어지고요 너의 행동은 누구에게 피해를 준 행동인 거를 앓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알았어 그러면 미안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규정을 누가 해주고 정해주고 따라서 넌 이걸 이행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다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해가 가야 뭔가 조금의 마음이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게 저는 경계선인 것 같아요 학교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르칠 때 그 책임은 사실은 인식하고 인정하고 사과해라는 거였지 네가 잘못했잖아 맞지 이거 해 이 순간 우리도 거기서 하고 싶다가도 반발이 생기죠 그리고 불법이니까 몇 호 조치를 한 거고 뭐 어겼으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조금은 좀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책임을 좀 가르치는 게 교육기관에서는 더 강화됐으면 좋겠어요 이 학교 폭력의 심의까지 가기 위해서 그 절차를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부모들이 하거든요 이 하는 과정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해자든 피해자든 아마 가해자가 더 스트레스가 더 클 것 같아요 아이와 부모와의 싸움도 일어나고 가정의 문제가 되게 많이 커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 단계에서 우리가 사과를 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을 해야 되는 이 시간에 서로 회피하는 걸 찾고 있고 이 시간마저도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우리는 벌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리고 기간이 너무 길어요 심의하기까지 가기가 그 사이에 많은 그 마음의 변동이 좀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아까 저 자료 보면서 대입 입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되게 놀랐는데요 만약에 저렇게 대입 입시를 저렇게 법원으로 간다고 하면 한국에서 아이를 교육을 시킬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커가면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그 실수를 다 폭력으로 해서 법원으로 가고 이 플레임을 씌워놓게 되면 아이들 미래가 없어지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은 문제를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 필요한 건 화끈한 처벌이 아니라 끈질긴 현장 개선 노력이다 라는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이재용 원장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자발적 책임을 아이들이 스스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심의 과정, 처벌 과정에서는 좀 적다 이게 확실히 문제점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냥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학교폭력은 지금 가장 넓은 범위의 폭력을 행위 대상으로 삼고 예를 들어 말을 하지 않거나 째려보는 거나 물론 이 행위를 가볍게 본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만 범위가 굉장히 넓고 그리고 선도 교육의 목적이다 교화 처분임을 표방했지만 아홉 가지 처분이 내려지고 생기부에 기재되는 순간 이거를 나를 교육하기 위해서 나를 선도하기 위해서 했다고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13%나 되는 학생들이 서면 사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현실이 있는 것은 명백한 것 같아요 만나서 상대 쪽 얘기를 들어보셔라 저희가 봤을 때 오해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아니면 아이가 피해자 입장 피해자는 되게 사과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애기 때부터 사과하고 사과 받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원해요 저희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사과를 받는 게 굉장히 좋다 사과를 받으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케이스마다 다른데 부모님이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나는 쟤에 꼭 벌을 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거는 사과 받을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일단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저희가 만남의 자리를 마련을 해서 양쪽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이건 저의 행동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잘못한 것 같네요 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교육청으로 저희도 넘길 수밖에 없는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